내년 의대 입학 전형에서 대구 경북 대학의 지역 학생 선발 비율이 62%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경북교육청이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과 모집 요강을 분석한 결과 대구 경북권의 5개 지역 의대에는 575명 정원에 357명, 61.8%를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.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65%로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가장 높고 경주 동국대는 지역 인재 전형 76명 중 26명을 경북 지역 학생만 선발합니다.